신화의 숲 영원히 배를 짜는 거미가 된 아라크네 아르테미스의 못지않는 순결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혜의 여신 아테네죠 아르테미스가 사냥을 통해 남성적인 힘을 과시했다면 아테네는 전쟁을 통한 남성을 압도하는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둘은 남성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권을 가지고 있었고 남성이 감히 넘어올 수 없는 태도로 자신의 천녀성을 지켜나갔습니다 두 여신 모두 자신의 권위와 자기 영역에서의 타걸성에 자부심이 있었고 그것을 건드리는 자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타윤이 사슴이 되어 사냥개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도 그가 감히 아르테미스보다 사냥 솜씨가 뛰어나다고 뽐내는 한편 그녀의 순결성에 흠을 냈기 때문이었죠 아테네 여신도 그런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영리를 건드린 사람이 있었죠 아라크네란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위디아 왕국 휘파이아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콜로포는 염색의 장인으로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해 나름 유명했지만 신부는 보잘것 없는 평민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라크네는 어려서부터 배를 짜고 염색을 하는 가사를 돕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익숙함에 흥미가 더해지자 탁월함으로 이어졌죠 아라크네가 배를 짜는 모습은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거든요 그녀의 곁에 언제나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답니다 심지어 산속과 강가에 살던 요정들도 소문을 듣고 아라크네를 구경하러 오기도 했죠 같은 왕국에 살던 니호베 공주 역시 아라크네의 솜씨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고요 어쩌면 니호베 공주도 아라크네 집안의 단골 손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라크네가 짠 배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름다움과 완성도를 뽐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배를 짜는 과정 그 자체도 흥미로운 구경거리였고요 양털과 물레를 다루는 손놀림이나 전체적인 몸동작, 배틀 위에서의 우아한 자태 사람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눈길을 주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아라크네의 작업을 보면서 누군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솜씨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저건 분명 아테네 여신에게 배운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겠어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인데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지혜를 주관하는 한편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특히 배 짜는 솜씨를 주관하는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이 나오는 것이었죠 예, 그것은 아라크네에게 보내는 찬서였습니다 그 이상이 있을 수가 없는 최고의 칭찬이었죠 다만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칭찬에 기뻐했을 테지만 아라크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솜씨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아테나 여신에게서 배웠다고요? 참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는 혼자 이 기술을 이겼고 제 기술은 그 누구도 넘볼 수가 없어요 전하의 아테나 여신이라고 해도 저를 능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신더러 이곳에 와서 저와 겨뤄보라고 하세요 그래도 전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요 바른의 수위가 너무 높았습니다 아라크네가 선을 넘고 만 것이었죠 뛰어난 실력에 경손과 미덕을 갖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엔 소문을 듣고 온 아테나 여신이 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죠 여신은 지팡이를 짚고 있는 허름한 노파의 모습으로 변신해 있었는데 아라크네의 오만한 태도에 모욕감을 느끼며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여신답게 분노를 억누르며 소녀를 달랬습니다 아라크네여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다면 아테나 여신은 너그럽게 용서할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아라크네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대들며 말했죠 이 할머니가 노망이 나셨나 그런 말씀은 집에 가서 딸이나 며느리에게 하세요 제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여신에게 용서를 구하죠 저는 정말 아테나 여신이 온다고 해도 이길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에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예의가 너무 없었죠 인성도 실력이고 상대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실력도 빛나는 것인데 말이죠 아테나 여신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마침내 아테나의 진눈은 폭발하고 말았죠 여신은 노파의 껍질을 벗고 본래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변에 모여 있었던 구경꾼들은 모두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바닥에 엎드리고 말았죠 다만 아라크네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잠깐 두려움과 공포가 스치고 갔지만 가슴 속 충만한 자신감은 그녀를 꼿꼿이 세워놓고 말았습니다 아테나 앞에 마주서자 떨림도 사라지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둘 사이엔 배짜기 시합이 벌어졌답니다 마주하는 두 대의 배틀에 각자 자리를 잡고 배를 짜기 시작했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요정은 관객이며 동시에 심판관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아테나 여신의 놀라운 솜씨는 구경꾼들의 탄성과 찬사를 자아냈습니다 여신은 배를 촘촘히 짜면서 경영색색의 실을 엮어가며 환상적인 그림을 그렸죠 그렇게 배 한가운데는 자신이 바대의 신 포세이동과 경쟁해 승리를 거두고 아테네 도성의 수호신이 되고 그 광경을 제우스와 올림프스 신들이 내려다보는 그런 장면을 짜넣었습니다 그리고 내 모서리에는 신들에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다가 영원한 벌을 받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넣었죠 사람들은 여신의 솜씨에 놀라면서도 그녀의 지엄함에 경악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아라크네에게 보내는 신의 경고였으니까요 아라크네도 자기 배를 짜는 틈틈이 아테네의 배를 보았지만 그 솜씨나 그림의 엄중한 경고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신을 능가하는 놀라운 솜씨로 자신만의 그림을 짜넣고 있었죠 제우스와 포세이동 등 남신들이 여인들을 폭력적으로 유린하는 장면을 고발하듯 그려낸 겁니다 열심히 배를 짜며 승리감에 젖어있던 아테네가 눈을 들어 아라크네가 짠 배를 보자 그녀는 크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까미신들의 권위를 무험하게 비판하다니 괘씸한 마음에 손이 떨리고야 말았죠 게다가 배를 짜는 솜씨와 우한 자태의 감탄이 나올 정도였으니 여신은 뜻밖의 열등감이 이글거리는 분노에 더해졌던 겁니다 아타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상한 여신은 천을 완성하기 전에 배를 멈추고 아라크네의 천을 난폭하게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가장 천박한 방식으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그때 아라크네는 어땠을까요 끝쯤 되면 땅에 바짝 엎드려 용서를 빌만도 하건만 그녀는 끝까지 꼿꼿했습니다 심지어 여신의 폭행을 참다 못한 아라크네는 밧줄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죠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도발적인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괘씸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근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아라크네가 자살한다면 죽음에 대한 책임과 비난은 모두 아테나에게로 돌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죽음을 황급히 막았죠 그녀의 몸을 들어올려 밧줄의 목을 졸리지 않게 하며 말했습니다 못된 것 죽지 말고 목숨은 보존하거라 하지만 늘 허공에 매달려 항상 배를 짜게 될 것이야 네 가문은 영원히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몸에 어떤 액집을 끼얹었답니다 액집이 몸에 닿자마자 아라크네의 머리카락은 모조리 빠졌고 코와 두 귀도 없어져 버렸죠 곧이어 아라크네의 머리와 몸이 쪼그라들었고 손가락이 길게 늘어나면서 다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거미가 된 것이죠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에게 불순했던 인간 아라크네 뿐만 아니라 신의 행동도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아라크네도 잘못하긴 했지만 화가나 아라크네가 짠 천을 갈기갈기 찍히고 그녀를 때리기까지 한 아테나의 행동도 비난받을만 하지 않나요 의연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아라크네의 실력을 칭찬한 다음 겸손의 미덕을 권유했다면 아라크네 역시 큰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요 이 신의가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라크네처럼 실력을 갖추었다면 그녀에게 부족했던 겸손의 미덕 또한 함께 가지려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아테나의 여신처럼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와 함께 포용력과 배려 배배를 인정할 줄 아는 공정한 품격 또한 갖는다면 너무 좋을 겁니다 영원히 눈물을 흘리는 바위가 되는 형벌 배신 아르테미스는 정말 까치라고 무섭습니다 본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던 칼리스토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내쫓고 의도치 않게 실수로 그녀의 알몸을 본 악타이오는 사슴이 되어 사냥개에게 물어뜯겨 죽었죠 그러나 니호베의 프렉만큼 아르테미스의 무서운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이야긴 아마 없을 겁니다 니호베는 지금의 트리키의 땅에 있던 옛 루이디아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탄탈로스인데 제우스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인 디오네라는 바다의 요정이었는데 티탄신족 중 한 명인 아틀라스의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성한 혈통을 타고난 니호베는 자부심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녀는 고향을 떠나 에게를 건너 그리스에 도착하여 테베의 왕 암피온과 결혼하게 됩니다 암피온은 제우스의 아들이었죠 그가 리라를 연주하면 큰 돌덩어리들이 춤추며 일어났다고 합니다 암피온은 그 신비한 능력으로 테베의 성을 쉽게 쌓아올렸다고 하죠 니호베와 암피온 부부는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얼마나 낳았는가는 제각각이 틀린데 일리아스와 오디세에를 쓴 그리스의 서사 시인 호메로스는 아들이 6명 딸이 6명으로 전부 12명이라고 했고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인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오리피데스와 로마의 시인 오이비디우스는 딸과 아들 각각 7명씩 모두 14명이라고 전해줍니다 또는 각각 10명씩 모두 20명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니호베에겐 자식이 많은 것은 큰 자랑거리였죠 보대세에겐 니호베 같은 생각이 두루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고약성서에도 이런 노래가 나오니깐요 자식들은 신께서 보장하는 유산이며 대열매는 신의 내리는 상급입니다 젊은이의 자식은 장수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을 벌일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신의 사랑을 받던 아브라함이 노리는 복은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니호베는 정말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가 자신만 믿고 구출하며 오만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니호베는 테베의 수많은 사람이 레토 여신을 위한 축제를 열고 찬사를 보내는 모습을 보자 심통이 났습니다 그녀도 제우스의 손녀니까 혈통으로도 레오에게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미모 또한 자신이 레토 여신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사람들이 레토에게 보내는 만큼의 찬사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품게 된 것이죠 게다가 자신은 자식이 열 명도 넘었지만 레토는 달랑 두 명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밖에 없지 않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레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모두 내쫓기 시작했죠 수많은 사람이 바치는 재물의 향기를 맡으며 내내 행복했던 레토는 불경스러운 니호베의 말과 행동에 분노하게 됩니다 올감을 느낀 레토는 니호베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죠 당장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불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내가 한간 인간에게 모욕을 당했구나 저기 테베 땅 니호베에게 말이다 저것이 자식이 많다고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는 나는 너희 둘밖에 없다며 비아냥거리는구나 자랑스러운 너희들을 두고 내가 이렇게 치욕을 당해야 한다니 정말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는 이젠 누구에게도 제사와 재물을 받을 수 없게 되었구나 니호베가 내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았으니 말이야 레토의 말을 따라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징호 복수의 욕망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귀에 파고들더니 두신의 마음속에도 깊게 풀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신은 당장 테베를 향해 달려갔죠 그들은 먼저 테베의 키타이온산 깊은 숲 속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선 니호베와 안표현의 아들들이 사냥에 여념이 없었죠 아폴론은 우려와 같은 목소리로 분노를 폭발하며 울부지셨습니다 이놈들이 나의 어머니를 내 두 여신을 모욕한 니호베의 아들들이었다 내 화살을 받아라 니에미의 불경한 태도 오만한 마음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니라 그리고 은빛으로 번쩍이는 활의 시위에 날카로운 화살을 걸었습니다 아폴론의 암성에 깜짝 놀란 니호베의 아들들은 화살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도망쳐 숨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매처럼 날카로운 아르테미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르테미스는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를 아폴론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저기 저 바위 뒤에 한 놈 그리고 저 나무 뒤에 한 놈 저기 습속으로 말을 타고 도망치고 있구만 아르테미스의 지시에 따라 아폴론의 화살은 날아갔습니다 여섯 또는 일곱 또는 열 명의 아들의 심장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백발백중 꿰뚫었고 니호베의 아들들은 차례대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있었던 암피오는 아폴론의 화살이 일으킨 참혹한 재앙에 슬픔과 분노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테베의 궁전은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궁전 마당엔 아폴론의 화살에 목숨을 잃은 아들들의 시신이 눕혀져 있었죠 니호베와 딸들은 애도하기 위해 검은 옷을 입고 궁전 마당에 모였습니다 한순간 아들과 남편을 잃은 니호베는 정신이 나간 것만 같았어요 자기가 무시했던 신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그녀는 보복할 힘이 없다는 것이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크게 와닿았죠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복이란 레토를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가 내 아들 모두 죽였군요 레토 하지만 그렇게 내 아들들을 죽이고도 내게는 아직 당신의 자식보다 많은 수의 딸이 있네요 당신이 그렇게 발악을 한다고 해도 그대는 여전히 나보다 못한 겁니다 차라리 여신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면 어땠을까요 불행은 더욱 그녀를 무모하게 만들었습니다 레토는 더 화가 났고 그녀의 딸 아르테미스는 훨씬 더 화가 났습니다 아폴론이 니오베의 아들들에게 했듯이 이제 아르테미스가 화살을 꺼내 니오베의 딸들을 향해 비정한 화살을 날려보냈습니다 니오베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아르테미스의 화살은 빗나감 없이 딸들의 심장을 관통했고 그들은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오만한 마음으로 신에게 불경했던 니오베는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열둘 아니 그 이상의 자식들을 순식간에 잃고 말았죠 신에 대한 자신의 죄를 후회하면서도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솟구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경솔한 어미의 혀 때문에 경솔한 어미의 오만한 마음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너희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구나 전부 다 내 잘못이여 그러면 나한테만 쏘았으면 그 분인 것을 왜 내 자식들에게 손을 댄 겁니까 니오베는 더 이상 태배의 궁전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들의 유품을 볼 때마다 그들과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궁전의 구석구석을 다니게 될 때마다 그녀는 솟구치는 울분을 삭힐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짐을 싸들고 태배를 떠나 고향 위디아로 갔습니다 아이들의 흔적이 없는 곳에 가면 아픈 기억도 지어지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아이들의 모습은 쉽사리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숲에 들어가면 나뭇가지에 붙은 잎들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모습으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나뭇잎의 마찰 소리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화살 소리처럼 들렸고 또한 화살에 맞은 아이들이 지르는 비명 같기도 했죠 하늘의 구름도 아이들의 얼굴처럼 보였고 해말게 뛰놀던 아이들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럴 때면 행복에 졌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참혹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 생각에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눈물은 그치지 않았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따라 식욕 또한 그녀의 몸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자 몸은 점점 생기를 잃으면서 꾸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니호베는 바위가 된 것이죠 바위가 되어서도 그녀의 눈물은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눈물을 흘리는 바위가 된 것입니다 니호베의 슬픔은 서양인들에겐 자식을 잃은 슬픔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니호베가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상대적으로 자식이 적은 레토를 모욕하였고 그로 인해 불경제에 대한 응징으로 그녀는 자식들을 모두 잃고 말았죠 어쩌면 그렇게 잘난 척을 해대고 오만하게 굴더니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모든 부모들에겐 어느 정도 니호베와 같은 마음이 있죠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갖고 있으니까요 사실 레토가 니호베를 미워하는 마음도 자기 자식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레토가 당한 모욕은 그녀 자신의 모욕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자식들에 대한 모욕이었던 겁니다 애초에 니호베가 자식 자랑을 지나치게 하게 된 것도 레토가 존경받는 데에 반해 자신은 존경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마음엔 자식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식 자랑을 지나치게 한 니호베나 그 앞에서 모욕감을 느꼈던 레토나 자식에 대한 마음은 같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프로테아스와 펠롭스 형제에게 내려진 불행 오만한 태도로 레토 여신을 모욕하다가 많은 자식을 모두 잃고 절망과 슬픔에 빠져 영원히 눈물을 흘리는 바위가 된 니호베에겐 두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헬롭스와 프로테아스였죠 이 두 형제에게도 끔찍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프로테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냥꾼이었죠 누인 니호베와 여신 아르테미스 사이의 악연 때문이었을까요 프로테아스는 숲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전혀 존경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악타윤처럼 프로테아스도 본인이 아르테미스보다 더 뛰어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 남매의 오만한 성격은 참 못말리겠죠 결국 아르테미스는 화가 났고 프로테아스의 오만한 마음에 광기의 불을 지폈습니다 나의 아버지 탄탈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나의 어머니 디오네는 아틀라스의 딸이지 그렇다면 나에게도 신성한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닐까 그래 어쩌면 난 신들과 같이 불사의 몸일지도 몰라 아니 난 불사의 몸일 거야 아르테미스가 프로테아스의 마음에 불어놓은 광기는 활활 타올라 그의 이성 모두를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이성을 잃고 광기에 빠져 미친 짓을 감행하게 되죠 자신이 신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웃자 그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겠다며 장작 더미를 쌓고 불을 질렀습니다 당신들이 내 말을 믿진 않지만 곧 그 사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사신이기 때문이지요 짤 한번 보십시오 이 불은 절대 절 태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순간 불 속으로 튀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가 불 속으로 뛰어든 순간 그의 광기가 불과 함께 타버리기 시작했고 광기 때문에 사라졌던 이성이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이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후회뿐이었죠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자마자 그는 그것을 증명하듯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니오베와 프로테아스의 오만한 성격은 어쩌면 그의 아버지 탄탈로스로부터 물려받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경스러운 오만 방자음 때문에 탄탈로스는 제우스와 신일의 미움을 샀거든요 그는 지하세계로 끌려가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벌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벌이냐면 탄탈로스는 지하세계 한 연못 안에 묶인 채로 서 있습니다 물이 그의 턱 밑까지 닿는데도 목이 말라 고개를 숙이면 물이 쑥 내려가 한 방울도 마실 수가 없죠 그리고 그의 눈앞엔 달콤한 열매들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겁니다 허기에 시달리는 탄탈로스가 그것들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또 쑥 올라가서 잡을 수가 없죠 결국 그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물과 과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포기라도 할 텐데 눈앞에 생생하게 출렁이고 주렁주렁 흔들리니 그는 정말 미칠 추경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그는 이런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때 탄탈로스는 제우스가 아끼던 아들이었습니다 지상에선 위디아의 왕이었죠 그도 처음엔 신들에게 경건한 태도를 갖고 있었고 신들도 그들을 사랑했답니다 급기야 신들은 그를 천상의 잔치에 초대했죠 그러자 그의 마음 속에 숨어 있었던 오만함은 봄철 새싹이 땅을 뚫고 솟아나는 것처럼 점점 싹을 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잔치에 다녀오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곳에서의 경험을 말하고 싶어 입이 점점 간질거리기 시작했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마다 식구들과 친구들이 물으면 몰라도 돼 비밀이야 말할 수 없어 라고 대답했는데 서서히 그 어떤 인간도 볼 수 없는 것을 자기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졌던 겁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해 사실은 올림포스 궁전에 다녀왔어 이런 식으로 살짝 말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탄달로스는 신이 났죠 우출해지면서 점점 더 대담해졌고 마침내 신들의 치부까지 폭로하는 청기노소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조금씩 거짓말을 보태어 과장하며 사람들의 놀라움을 더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자신만의 득권에 우출하면서 사람들이 보내는 즐거움을 즐기기 시작했던 거죠 제우스의 아들로서 신들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의 호감과 사랑에 상응하는 행동을 했어야 했는데 그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들은 화가 단단히 났겠죠 특히 제우스는 탄탈로스의 경검왕동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탄탈로스는 신들의 음식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몰래 빼돌리기까지 했었죠 탄탈로스는 신들의 잔치에 참석하면서 신들의 득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들이 못된 짓을 저지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하면서 실망도 했는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신들은 뭐가 잘났기에 죽지도 않고 영원히 특권을 누리며 인간위에 굴림하는 것일까 그들이 정말 위대한 존재이며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들의 성격이나 말 행동은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데 탄탈로스는 샘손은 의문을 풀기 위해 신들을 시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잘못에 대해 천상 신들에게 용서를 빌겠다며 그들을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재료로 요리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그 재료는 놀랍게도 자기 아들 펠롭스였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한 다른 신들은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음식에 손을 댔지만 입으로 가까이 가져간 순간 그것이 사람 고기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설마했지만 확실했죠 신들은 매우 언짢아졌습니다 누구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죠 당장 분노를 터뜨리진 않았지만 신들은 탄탈로스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감히 신들을 시험하려 들다니 게다가 자신의 아들을 죽여 그것을 신들에게 먹이려고 했다니 신들은 경악했고 분노가 격하게 끌어올랐지만 먼저 아버지의 사악한 마음 때문에 죽은 펠롭스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데메테르는 어리빠진 듯 음식을 입에 넣어 꿀꺽 삼키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디스에게 납치되어 사라진 외동딸 페레세폰의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신들은 데메테르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음식은 삼켜진 뒤였죠 그렇게 신들은 요리 속에서 조각난 펠롭스의 육신을 수습해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다만 데메테르가 삼킨 곳은 비어 있었죠 펠롭스가 불안전한 상태로 복원되자 미안한 마음이 든 데메테르는 그곳에 새하얀 상하 조각을 대신 끼워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펠롭스의 자손은 오른쪽 어깨에 별 모양의 하얀 점을 갖게 되었다고 하죠 어렵사리 복원된 펠롭스의 신체 신들은 생명의 입김을 풀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연달아 저지른 탄탈로스는 하데스의 세계로 끌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이고요 니호베가 오만한 말과 행실 때문에 여신 레토의 분노를 잡고 그녀의 분노는 자식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충동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니호베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모두 잃었죠 성공하여 행복을 누리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그의 정직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여도 그리고 아무리 겸손한 태도로 살아도 질투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하물며 대놓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큰 성공을 바라지 않고 작은 성공에도 조심스럽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정말 지혜로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만한 태도는 다른 사람의 질투, 질시, 혐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지만 니호베의 형제인 프로테아스처럼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테아스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광기는 스스로 불을 지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만심에 빠져 불 속으로 뛰어든 건 본인이니까요 한편 펠롭스는 아무 죄도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끔찍한 재앙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탄탈로스의 오만함 때문이에요 니호베와 그 형제의 신화는 우리가 성공에 취해 오만한 마음을 품게 될 경우 과연 어떤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될지를 다양한 관계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언제나 겸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실력을 인정받고 노력한 일에 성공을 거둔 사람은 자신감에 부풀어오르기 마련이죠 그러다 자칫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면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공의 결과를 꾸준히 유지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영원히 배를 짜는 거미가 된 아라크네 영원히 배를 짜는 거미가 된 아라크네 바로 지혜 여신 아테네죠 아르테미스가 사냥을 통해 남성적인 힘을 과시했다면 아테네는 전쟁을 통한 남성을 압도하는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둘은 남성의 영역에서 독부적인 권을 가지고 있었고 남성이 감히 넘어올 수 없는 태도로 자신의 천여성을 지켜나갔습니다 두 여신 모두 자신의 권위와 자기 영역에서의 탁월성에 자부심이 있었고 그것을 건드리는 자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타윤이 사슴이 되어 사냥개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도 그가 감히 아르테미스보다 사냥 솜씨가 뛰어나다고 뽐내는 한편 그녀의 순결성에 흠을 냈기 때문이었죠 아테네 여신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영리를 건드린 사람이 있었죠 아라크네란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위디아 왕국 휘파이아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콜로포는 염색의 장인으로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해 나름 유명했지만 신부는 보잘것없는 평민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라크네는 어려서부터 배를 짜고 염색을 하는 가사를 돕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익숙함에 흥미가 더해지자 탁월함으로 이어졌죠 아라크네가 배를 짜는 모습은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거든요 그녀의 곁에 언제나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답니다 심지어 산속과 강가에 살던 요정들도 소문을 듣고 아라크네를 구경하러 오기도 했죠 같은 왕국에 살던 니호베 공주 역시 아라크네의 솜씨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고요 어쩌면 니호베 공주도 아라크네 집안의 단골 손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라크네가 짠 배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름다움과 완성도를 뽐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배를 짜는 과정 그 자체도 흥미로운 구경거리였고요 양털과 물레를 다루는 선놀림이나 전체적인 몸동작, 배틀 위에서의 우아한 자태 사람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눈길을 주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아라크네의 자국을 보면서 누군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솜씨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저건 분명 아테네 여신에게 배운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겠어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인데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지혜를 주관하는 한편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특히 배 짜는 솜씨를 주관하는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이 나오는 것이었죠 예, 그것은 아라크네에게 보내는 찬서였습니다 그 이상이 있을 수가 없는 최고의 칭찬이었죠 다만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칭찬에 기뻐했을 테지만 아라크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솜씨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아테나 여신에게서 배웠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는 혼자 이 기술을 익혔고 제 기술은 그 누구도 넘볼 수가 없어요 저나의 아테나 여신이라고 해도 저를 능가할 순 없을 겁니다 여신더러 이곳에 와서 저와 겨뤄보라고 하세요 그래도 전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요 발언의 수위가 너무 높았습니다 아라크네가 선을 넘고 만 것이었죠 뛰어난 실력에 경손과 미덕을 갖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엔 소문을 듣고 온 아테나 여신이 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죠 여신은 지팡이를 짚고 있는 허름한 노파의 모습으로 변신해 있었는데 아라크네의 오만한 태도에 모욕감을 느끼며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여신답게 분노를 억누르며 소녀를 달랬습니다 아라크네여 그대의 솜씨가 뛰어난 건 분명해요 감탄스럽죠 다만 신에게 오만 불순한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대의 겸손한 목소리로 어서 신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아마 아테나 여신은 그대의 실수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정말 아라크네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다면 아테나 여신은 너그럽게 용서할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아라크네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대들며 말했죠 이 할머니가 노망이 나셨나 그런 말씀은 집에 가서 딸이나 며느리에게 하세요 제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여신에게 용서를 구하죠 저는 정말 아테나 여신이 온다고 해도 이길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에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예의가 너무 없었죠 인성도 실력이고 상대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실력도 빛나는 것인데 말이죠 아테나 여신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마침내 아테나의 진눈은 폭발하고 말았죠 여신은 노파의 껍질을 벗고 본래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변에 모여 있었던 구경꾼들은 모두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바닥에 엎드리고 말았죠 다만 아락근에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잠깐 두려움과 공포가 스치고 갔지만 가슴 속 충만한 자신감은 그녀를 꼿꼿이 세워놓고 말았습니다 아테나 앞에 마주서자 떨림도 사라지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둘 사이엔 배짜기 시합이 벌어졌답니다 마저는 두 대의 배틀에 각자 자리를 잡고 배를 짜기 시작했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요정은 관객이며 동시에 심판관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아테나 여신의 놀라운 솜씨는 구경꾼들의 탄성과 찬사를 자아냈습니다 여신은 배를 촘촘히 짜면서 경영색색의 실을 엮어가며 환상적인 그림을 그렸죠 그렇게 배 한가운데는 자신이 바대의 신 포세이동과 경쟁해 승리를 거두고 아테나의 도성의 수호신이 되고 그 광경을 제우스와 올림프스 신들이 내려다보는 그런 장면을 짜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모서리에는 신들에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다가 영원한 벌을 받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넣었죠 사람들은 여신의 솜씨에 놀라면서도 그녀의 지엄함에 경악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아라크네에게 보내는 신의 경고였으니까요 아라크네도 자기 배를 짜는 틈틈이 아테네의 배를 보았지만 그 솜씨나 그림의 엄중한 경고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신을 능가하는 놀라운 솜씨로 자신만의 그림을 짜놓고 있었죠 제우스와 포세이돈 등 남신들이 여인들을 폭력적으로 유린하는 장면을 고발하듯 그려낸 겁니다 열심히 배를 짜며 승리감에 젖어있던 아테나가 눈을 들어 아라크네가 짠 배를 보자 그녀는 크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까미신들의 권위를 무험하게 비판하다니 괘씸한 마음에 손이 떨리고야 말았죠 게다가 배를 짜는 솜씨와 우한 자태의 감탄이 나올 정도였으니 여신은 뜻밖의 열등감이 이글거리는 분노에 더해졌던 겁니다 아테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상한 여신은 천을 완성하기 전에 배를 멈추고 아라크네의 천을 난폭하게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가장 천박한 방식으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그때 아라크네는 어땠을까요 끝쯤 되면 땅에 바짝 엎드려 용서를 빌만도 하건만 그녀는 끝까지 꼿꼿했습니다 심지어 여신의 폭행을 참다 못한 아라크네는 밧줄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죠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도발적인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괘씸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근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아라크네가 자살한다면 죽음에 대한 책임과 비난은 모두 아테나에게로 돌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죽음을 황급히 막았죠 그녀의 몸을 들어올려 밧줄에 목을 졸리지 않게 하며 말했습니다 못된 것 죽지 말고 목숨은 보존하거라 하지만 늘 허공에 매달려 항상 배를 짜게 될 것이야 네 가문은 영원히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몸에 어떤 액즙을 끼얹었답니다 액즙이 몸에 닿자마자 아라크네의 머리카락은 모조리 빠졌고 코와 두 귀도 없어져버렸죠 곧이어 아라크네의 머리와 몸이 쪼그라들었고 손가락이 길게 늘어나면서 다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거미가 된 것이죠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에게 불순했던 인간 아라크네뿐만 아니라 신의 행동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아라크네도 잘못하긴 했지만 화가나 아라크네가 짠 천을 갈기갈기 찢기고 그녀를 때리기까지 한 아테나의 행동도 비난받을만 하지 않나요 우연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아라크네가 짠 천을 갈기갈기 찢기고 아라크네의 실력을 칭찬한 다음 겸손의 미덕을 권유했다면 아라크네 역시 큰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요 이 신의 신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라크네처럼 실력을 갖추었다면 그녀에게 부족했던 겸손의 미덕 또한 함께 가지려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아테네 여신처럼 힘과 건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와 함께 포용력과 배려 배배를 인정할 줄 아는 공정한 품격 또한 갖는다면 너무 좋을 겁니다 영원히 눈물을 흘리는 바위가 되는 형벌 여신 아르테미스는 정말 까칠하고 무섭습니다 본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던 칼리스토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내쫓고 의도치 않게 실수로 그녀의 알몸을 본 악타이오는 사슴이 되어 사냥개에게 물어뜯겨 죽었죠 그러나 니호베의 프렉만큼 아르테미스의 무서운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이야긴 아마 없을 겁니다 니호베는 지금의 트리키의 땅에 있던 옛 루이디아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탄탈로스인데 제우스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인 디오네라는 바다의 요정이었는데 티탄신족 중 한 명인 아틀라스의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성한 혈통을 타고 난 니호베는 자부심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녀는 고향을 떠나 에게를 건너 그리스에 도착하여 테베의 왕 암피온과 결혼하게 됩니다 암피온은 제우스의 아들이었죠 그가 리라를 연주하면 큰 돌덩어리들이 춤추며 일어났다고 합니다 암피온은 그 신비한 능력으로 테베의 성을 쉽게 쌓아올렸다고 하죠 니호베와 암피온 부부는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얼마나 낳았는가는 제각각이 틀린데 일리아스와 오디세에를 쓴 그리스의 서사 시인 호메로스는 아들이 6명, 딸이 6명으로 전부 12명이라고 했고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인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오리피데스와 로마의 시인 오이비디우스는 딸과 아들 각각 7명씩 모두 14명이라고 전해줍니다 또는 각각 10명씩 모두 20명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니호베에겐 자식이 많은 것은 큰 자랑거리였죠 고대세계인 니호베 같은 생각이 두루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고약성서에도 이런 노래가 나오니깐요 자식들은 신께서 보장하는 유산이며 대열매는 신의 내리는 상급입니다 젊은이의 자식은 장수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을 벌일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신의 사랑을 받던 아브라함이 노리는 복은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니호베는 정말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가 자신만 믿고 우추라며 오만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니호베는 테베의 수많은 사람이 레토 여신을 위한 축제를 열고 찬사를 보내는 모습을 보자 심통이 났습니다 그녀도 제우스의 손녀니까 혈통으로도 레오에게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미모 또한 자신이 레토 여신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사람들이 레토에게 보내는 만큼의 찬사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품게 된 것이죠 게다가 자신은 자식이 열 명도 넘었지만 레토는 달랑 두 명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밖에 없지 않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레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모두 내쫓기 시작했죠 수많은 사람이 바치는 재물의 향기를 맡으며 내내 행복했던 레토는 불경스러운 니호베의 말과 행동에 분노하게 됩니다 올감을 느낀 레토는 니호베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죠 당장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불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내가 한간 인간에게 모욕을 당했구나 저기 테베 땅 니호베에게 말이다 저것이 자식이 많다고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는 나는 너희 둘밖에 없다며 비아냥거리는구나 자랑스러운 너희들을 두고 내가 이렇게 치욕을 당해야 한다니 정말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는 이제 누구에게도 제사와 재물을 받을 수 없게 되었구나 니호베가 내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았으니 말이야 레토의 말을 따라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징호 복수의 욕망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귀에 파고들더니 두신의 마음속에도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신은 당장 테베를 향해 달려갔죠 그들은 먼저 테베의 키타이온산 깊은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선 니호베와 안표현의 아들들이 사냥에 여념이 없었죠 아폴론은 우려와 같은 목소리로 분노를 폭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놈들이 나의 어머니를 내 두 여신을 모욕한 니호베의 아들들이었다 내 화살을 받아라 니에미의 불경한 태도 오만한 마음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니라 그리고 은빛으로 번쩍이는 활의 시위에 날카로운 화살을 걸었습니다 아폴론의 암성에 깜짝 놀란 니호베의 아들들은 화살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도망쳐 숨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매처럼 날카로운 아르테미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르테미스는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를 아폴론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저기 저 바위 뒤에 한 놈 그리고 저 나무 뒤에 한 놈 저기 습속으로 말을 타고 도망치고 있구만 아르테미스의 지시에 따라 아폴론의 화살은 날아갔습니다 여섯 또는 일곱 또는 열 명의 아들의 심장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백발백중 깨뜨렸고 니호베의 아들들은 차례대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있었던 암피오는 아폴론의 화살이 일으킨 참혹한 재앙에 슬픔과 분노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테베의 궁전은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궁전 마당엔 아폴론의 화살에 목숨을 잃은 아들들의 시신이 눕혀져 있었죠 니호베와 딸들은 애도하기 위해 검은 옷을 입고 궁전 마당에 모였습니다 한순간 아들과 남편을 잃은 니호베는 정신이 나간 것만 같았어요 자기가 무시했던 신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그녀는 보복할 힘이 없다는 것이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크게 와닿았죠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복이란 레토를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가 내 아들 모두 죽였군요 레토 하지만 그렇게 내 아들들을 죽이고도 내게는 아직 당신의 자식보다 많은 수의 딸이 있네요 당신이 그렇게 발악을 한다고 해도 그대는 여전히 나보다 못한 겁니다 차라리 여신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면 어땠을까요 불행은 더욱 그녀를 무모하게 만들었습니다 레토는 더 화가 났고 그녀의 딸 아르테미스는 훨씬 더 화가 났습니다 아폴론이 니오베의 아들들에게 했듯이 이제 아르테미스가 화살을 꺼내 니오베의 딸들을 향해 비정한 화살을 날려보냈습니다 니오베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아르테미스의 화살은 빗나감 없이 딸들의 심장을 관통했고 그들은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오만한 마음으로 신에게 불경했던 니오베는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열둘 아니 그 이상의 자식들을 순식간에 잃고 말았죠 신에 대한 자신의 죄를 후회하면서도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솟구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경솔한 어미의 혀 때문에 경솔한 어미의 오만한 마음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너희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구나 전부 다 내 잘못이요 그러면 나한테만 쏘았으면 그뿐인 것을 왜 내 자식들에게 손을 댄 겁니까 니오베는 더 이상 태배 궁전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들의 유품을 볼 때마다 그들과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궁전의 구석구석을 다니게 될 때마다 그녀는 솟구치는 울분을 삭힐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짐을 싸들고 태배를 떠나 고향 루이디아로 갔습니다 아이들의 흔적이 없는 곳에 가면 아픈 기억도 지어지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아이들의 모습은 십사리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숲에 들어가면 나뭇가지에 붙은 잎들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모습으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나뭇잎의 마찰 소리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화살 소리처럼 들렸고 또한 화살에 맞은 아이들이 지르는 비명 같기도 했죠 하늘의 구름도 아이들의 얼굴처럼 보였고 해말게 뛰놀던 아이들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럴 때면 행복에 졌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참혹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 생각에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눈물은 그치지 않았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따라 식욕 또한 그녀의 몸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자 몸은 점점 생기를 잃으면서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니오베는 바위가 된 것이죠 바위가 되어서도 그녀의 눈물은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눈물을 흘리는 바위가 된 것입니다 니오베의 슬픔은 서양인들에겐 자식을 잃은 슬픔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니오베가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상대적으로 자식이 적은 레토를 모욕하였고 그로 인해 불경제에 대한 응징으로 그녀는 자식들을 모두 잃고 말았죠 어쩌면 그렇게 잘난 척을 해대고 오만하게 굴더니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모든 부모들에겐 어느 정도 니오베와 같은 마음이 있죠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갖고 있으니까요 사실 레토가 니오베를 미워하는 마음도 자기 자식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레토가 당한 모욕은 그녀 자신의 모욕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자식들에 대한 모욕이었던 겁니다 애초에 니오베가 자식 자랑을 지나치게 하게 된 것도 레토가 존경받는 데에 반해 자신은 존경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마음엔 자식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식 자랑을 지나치게 한 니오베나 그 앞에서 모욕감을 느꼈던 레토나 자식에 대한 마음은 같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프로테아스와 펠롭스 형제에게 내려진 불행 오만한 태도로 레토 여신을 모욕하다가 많은 자식을 모두 잃고 절망과 슬픔에 빠져 영원히 눈물을 흘리는 바위가 된 니오베에겐 두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텔롭스와 프로테아스였죠 이 두 형제에게도 끔찍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프로테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냥꾼이었죠 노인 니오베와 여신 아르테미스 사이의 악연 때문이었을까요 프로테아스는 숲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전혀 존경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악타윤처럼 프로테아스도 본인이 아르테미스보다 더 뛰어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 남매의 오만한 성격은 참 못 말리겠죠 결국 아르테미스는 화가 났고 프로테아스의 오만한 마음에 광기의 불을 지폈습니다 나의 아버지 탄탈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나의 어머니 디오네는 아틀라스의 딸이지 그렇다면 나에게도 신성한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닐까 그래 어쩌면 난 신들과 같이 불사의 몸일지도 몰라 아니 난 불사의 몸일 거야 아르테미스가 프로테아스의 마음에 불어놓은 광기는 활활 타올라 그의 이성 모두를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이성을 잃고 광기에 빠져 미친 짓을 감행하게 되죠 자신이 신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웃자 그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겠다며 장작 더미를 쌓고 풀을 질렀습니다 당신들이 내 말을 믿진 않지만 곧 그 사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사신이기 때문이지요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불은 절대 절 태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순간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가 불 속으로 뛰어든 순간 그의 광기가 불과 함께 타버리기 시작했고 광기 때문에 사라졌던 이성이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이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후회뿐이었죠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자마자 그는 그것을 증명하듯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니오베와 프로테아스의 오만한 성격은 어쩌면 그의 아버지 탄탈로스로부터 물려받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경스러운 오만 방자함 때문에 탄탈로스는 제우스와 신일의 미움을 샀거든요 그는 지하세계로 끌려가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벌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벌이냐면 탄탈로스는 지하세계 한 연못 안에 묶인 채로 서 있습니다 물이 그의 턱 밑까지 닿는데도 목이 말라 고개를 숙이면 물이 쑥 내려가 한 방울도 마실 수가 없죠 그리고 그의 눈앞엔 달콤한 열매들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겁니다 허기에 시달리는 탄탈로스가 그것들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또 쑥 올라가서 잡을 수가 없죠 결국 그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물과 과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포기라도 할 텐데 눈앞에 생생하게 출렁이고 주렁주렁 흔들리니 그는 정말 미칠 추경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그는 이런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때 탄탈로스는 제우스가 아끼던 아들이었습니다 지상에선 위디아의 왕이었죠 그도 처음엔 신들에게 경건한 태도를 갖고 있었고 신들도 그들을 사랑했답니다 급기야 신들은 그를 천상의 잔치에 초대했죠 그러자 그의 마음 속에 숨어 있었던 오만함은 봄철 새싹이 땅을 뚫고 쏟아나는 것처럼 점점 싹을 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잔치에 다녀오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곳에서의 경험을 말하고 싶어 입이 점점 간질거리기 시작했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마다 식구들과 친구들이 물으면 몰라도 돼 비밀이야 말할 수 없어 라고 대답했는데 서서히 그 어떤 인간도 볼 수 없는 것을 자기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졌던 겁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해 궁금해 사실은 올림포스 궁전에 다녀왔어 이런 식으로 살짝 말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탄달로스는 신이 났죠 우출해지면서 점점 더 대담해졌고 마침내 신들의 치부까지 폭로하는 청기노소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조금씩 거짓말을 보태어 과장하며 사람들의 놀라움을 더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자신만의 특권에 우출하면서 사람들이 보내는 즐거움을 즐기기 시작했던 거죠 제우스의 아들로서 신들이 베푸는 애에 감사하고 그들의 호감과 사랑에 상응하는 행동을 했어야 했는데 그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들은 화가 단단히 났겠죠 특히 제우스는 탄달로스의 경검왕동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탄달로스는 신들의 음식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몰래 빼돌리기까지 했었죠 탄달로스는 신들의 잔치에 참석하면서 신들의 특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들이 못된 짓을 저지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하면서 실망도 했는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신들은 뭐가 잘났기에 죽지도 않고 영원히 특권을 누리며 인간위에 굴림하는 것일까 그들이 정말 위대한 존재이며 그들이 정말 위대한 존재이며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들의 성격이나 말 행동은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데 탄달로스는 샘손은 의문을 풀기 위해 신들을 시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잘못에 대해 천상 신들에게 용서를 빌겠다며 그들을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재료로 요리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그 재료로는 놀랍게도 자기 아들 펠롭스였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한 다른 신들은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음식에 손을 댔지만 입으로 가까이 가져간 순간 그것이 사람 고기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설마했지만 확실했죠 신들은 매우 언짢아졌습니다 누구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죠 당장 분노를 터뜨리진 않았지만 신들은 텐탈로스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감히 신들을 시험하려 들다니 게다가 자신의 아들을 죽여 그것을 신들에게 먹이려고 했다니 신들은 경악했고 분노가 격하게 끌어올랐지만 먼저 아버지의 사악한 마음 때문에 죽은 펠롭스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데메테르는 어리빠진듯 음식을 입에 넣어 꿀꺽 삼키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디스에게 납치되어 사라진 외동딸 페레세폰의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신들은 데메테르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음식은 삼켜진 뒤였죠 그렇게 신들은 요리 속에서 조각난 펠롭스의 육신을 수습해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다만 데메테르가 삼킨 곳은 비어 있었죠 펠롭스가 불안전한 상태로 복원되자 미안한 마음이 든 데메테르는 그곳에 새하얀 상하 조각을 대신 끼워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펠롭스의 자손은 오른쪽 어깨에 별 모양의 하얀 점을 갖게 되었다고 하죠 어렵살이 복원된 펠롭스의 신체에 신들은 생명의 입김을 풀어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연달아 저지른 탄탈로스는 하데스의 세계로 끌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이고요 니호베가 오만한 말과 행실 때문에 여신 레토의 분노를 잡고 그녀의 분노는 자식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충동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니호베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모두 잃었죠 성공하여 행복을 누리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그의 정직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여도 그리고 아무리 겸손한 태도로 살아도 질투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하물며 대놓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큰 성공을 바라지 않고 작은 성공에도 조심스럽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정말 지혜로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만한 태도는 다른 사람의 질투, 질시, 혐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지만 니호베의 형제인 프로테아스처럼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테아스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광기는 스스로 불을 지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만심에 빠져 불 속으로 뛰어든 건 본인이니까요 한편 펠롭스는 아무 죄도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끔찍한 재앙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탄탈로스의 오만함 때문이에요 니호베와 그 형제의 신화는 우리가 성공에 취해 오만한 마음을 품게 될 경우 과연 어떤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될지를 다양한 관계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언제나 겸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실력을 인정받고 노력한 일에 성공을 거둔 사람은 자신감에 부풀어오르기 마련이죠 그러다 자칫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면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공의 결과를 꾸준히 유지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지를 Морт keep의 custodian자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믿고 전망점을 찾았